힐링하러 떠나자! 아디오 2017 제주항공권 24,000원 제주항공이 연간 고객 천만명 돌파를 앞두고 특가항공권 판매를 시작합니다. 아디오 2017 고객감사할인 이벤트를 통해 단돈 24,000원에 제주현도항공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4.1 제주항공 측은 오는 7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열흘간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할인 이벤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일본, 베트남, 마카오, 대만, 태국 등 전노선의 항공권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탑승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유류 할증료와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은 김포에서 제주 1만 9,200원, 청주에서 제주, 광주에서 제주 각각 1만 4,200원, 부산에서 제주, 대구에서 제주 각각 1만 6,200원, 김포에서 부산 2만 4,200원입니다. 일본 노선은 인천에서 오사카, 김포에서 오사카 각각 6만 3,500원, 인천에서 후쿠오카 6만 2,400원, 베트남 노선은 인천에서 하노이 10만 6,700원, 인천에서 호치민 10만 7,800원입니다. 중국 노선은 인천, 칭다오 5만 7,400원, 인천에서 사냐 17만 6,800원이며, 홍콩과 마카오 노선은 인천에서 홍콩, 마카오 각각 7만 5,700원입니다. 대만 노선은 인천에서 타이베이 11만 3,500원, 부산에서 타이베이 6만 8,500원입니다. 동남아시아 노선은 인천에서 방콕, 부산에서 방콕 각각 13만 9,600원, 인천에서 마닐라 8만 6,700원, 인천에서 호타케나발로 10만 7,800원, 인천에서 비엔티안 10만 6,700원입니다. 왕사이판 노선은 인천에서 감 15만 5,300원, 부산에서 감 13만 5,300원, 인천에서 사이판 14만 6,000원이며, 러시아 노선은 인천 블라디 보스토크 10만 9,200원입니다. 한편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예매일자와 환율 변동에 따라 총액은 이미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